있을 수 없는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이 동료들이 제 소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맡고 있던 그 불편 자리에 벌써 다른 코치가 왔는데 이 동료들이 이마수하고 하자 우리는 이마수하고 같이 안 하면은 자기들이 더 할 수 없다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이게? 없죠 기적이요 이런 기적도 이럴 수가 없어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거 가면서 애들하고 와이프가 많이 울더라고요 참 이런 날이 있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